JNTC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JNTC는 2024년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2, 16% 상승한 2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20일 대비 약 30.6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6월 17일 23,9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6월 23일 7,2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4월 8일 202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6월 20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JNTC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7,0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3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4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10일 가장 많은 2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6월 11일 가장 많은 1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2%에서 약 1.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2월 4일 약 3.3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28일 약 0.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861억 원이며, 2015년 2,134억 대비 약 80.8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54억 원으로, 2015년 115억 대비 약 726.7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4.72%입니다. 순이익은 약 876억 원으로, 2015년 130억 대비 약 570.7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2.71%입니다. JNTC의 주가수익 비율은 약 15.27배이며, 지난 2020년 11.21배에 비해 약 36.2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수익 비율은 약 4.58배이며, 지난 2020년 1.71배에 비해 약 167.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9.77%, ROE는 30%입니다. JNTC의 시가총액은 1조 3,3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3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매출액은 3,861억 5,03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8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54억 7,11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순이익은 876억 9,28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9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간과 조차적인 상승률이 예측됩니다.